2권이 이제는 정리를 다 해둬서 잠시 후에 1권을 만들어서 1권을 다해둬서 1권을 잘해둬서 1권을 다해둬서 2권을 다해둬서 2권을 다해둬서 2권이 더 예쁘고 알아 2권을 다해둬서 바삭바삭 누가 다이언데요 여기서 야 글자드 메이플투방송은 하냐 가끔? 하긴 해 안하지 안하지 아직 컨텐츠가 많아 아 요즘 나 원딜 포밍 좀 올랐어 진짜로 아니 요즘 나 진짜 원딜 포밍 좀 올랐다니까 진짜로 끌면 바로 덫이다 이거 잡았던 것 같기도 한데 살짝 아쉽긴 한데 퍼버리면 나쁘진 않지 뭐 전멜 좀 오바하는 것 같기도 한데 좀 아쉽긴 하네 아 지금 하자 이런거 이런거 있을 필요가 없어 3분 곡괭이 3분 곡괭이 피오라 쌌지 이거 내가 보기 업데이트 되는지 몰랐을거야 진짜로 피오라 지금 당황하고 있을걸 이게 좀 아니 스킬 자체가 병신되가지고 아까 우리 병 거의 고리 트롤이더라고 보니까 점화검 지금 내가 보기 훈련받고 있을거 같은데 화검이 채팅창에 노무현 피오라 바뀐거 설명 좀 야 이새끼야 피오라 스킬 바꾸가 니 아이디부터 좀 바꿔라 이새끼야 야 무현아 니 아이디부터 바꿔 이새끼야 니 아이디에서 인성이 느껴진다 이새끼야 그런거 스케일 바뀐거 알려고 하지 말고 니 밑부터 좀 바꿔라 이새끼야 진짜 보기 안좋아 나 선비는 나도 약간 반선비긴 한데 어떻게 보면은 피오라 쟤 뭐랬길래 오자마자 피가 조절하리냐 예측그랩 달달하구만 예측그랩 달달하구만 아씨 아씨발 왜 저 훈녀가 많냐 왜 빠지글 제소 없게 어 흑녀가 맞아 더 존나 잘 깔았지 방금 호흡 개질했지 진짜 가지야 이게 포커스요 내가 무슨 인종차별을 해 집중한 개질이 높은 개질이 높아진 것 같아요 한 번 더 확인할 때는 체릭장 어그로 이것도 있더만 제가 가장 싫어하는건 인족차별과 어그린이라고 웃긴 어그로 많더라. 아프리카 어그로가 점점 발전하는 거 같아 예전에도 있긴 한데 요즘도 많이 하더라고 최근 어그로 죽이는 괜찮았다 브라자가 울면 브라움 브라자가 울면 브라움 최근에는 이거 이거 두개 뭐재미야 빡 터졌으면서 여강강 해줘야 돼 그 비틈이 나아 일부러 그런건 아니라고 아 손가락이 왜이래 오늘 방금 화보를 해서 그런가 어 야 모르나나 파스 6인데 왜이렇게 빠르지 저게 훈키나를 방금 참았는데 아 야 이거 깝이다 그랩 아 저메 그랩 안되냐? 와 진짜 깝이 아 내가 저 노리고 있었는데 은근슬쩍 지금 내가 보기엔 이거 탑 랭가 완기했지 이거 피오라 내가 보기엔 업데이트 업데이트 된지 모르고 하다가 지금 터진 것 같아 탑 터졌네 지금 어 글자 몇개야 밥 먹었냐? 어 여기때 최고의 개청자 글자 몇개 왔냐 밥 먹었냐? 탑 포켓이 나오네 이거 뒤로 두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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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낌새가 이상해 무빙하면 철건데 헤헹 흐으으으으으으으윽 아 미쳤어 안되에에에에에 노우 너우 노우 네오 네오 아 시스 굉장히 상태를 먹었네 지금 음 모르라 큐가 어디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 분은 좀 사리다가 켈빈이 궁있고 들어간다 아리도 오는데 뒤에는 켈빈이 궁있고 들어간다 야 이거 안가냐 이거 가야지 이거 이거 가야지 탑 아니야 트롤이네 퓨어라 지금 여러분들 오늘 렉겜하다가 퓨어라 하려고 하면 꼭 물어보고 하라고 하세요 여러분들 퓨어라는 새끼들 다 트롤이네 오늘 싹 다 트롤이야 진짜로 지금 탈론이 핫해요? 아 진짜로? 진짜 탈론 핫해요? 핵심 터지는 순간 핵심 터지는 순간 평탄을 때렸네 평탄을 때렸네 아 이 새끼들 김치오픈 X 빠지네 아 여러분 빨리 열든지 이 새끼들 뭐하는겨 지금 김치오픈 X봐 완전 김치도 이런 신김치가 없네 깝 아 이 X발란도 여는 척하면서 존나 아니 아리 아리 개새끼네 연다면서 이크에 아리큐에 궁키고 있네 와 김치오픈 X 빠지구요 아리 안한다는 아이인데 아리 아무랄서 아리 미라 저래 놓고서 우리가 만약에 한 3킬정도 더 나지? 존나 빡게만 다 그때부터는 진짜로 아 진짜로 그럴걸요? 지금 아리 1킬에다가 CS 100개 정도 먹었는데 이러다가 한 2킬 정도 지가 더 먹지? 존나 빡게만 다 진짜 핵빡게만 다 어 정답 음 음 음 음 음 음 음 흠 이거 내가 보기엔 상대편이 이 새끼들 빠깽각이다 다 왔다 에이 씨발 보기 없이 다이브 그 감이네 어 솔직히 보기 없이 빙이 방금 보기 없이 빙이 끄다 진짜 시즌4 보기 없이 빙이 끄다 아 진짜 방금 전에 시즌4 보기 없이 빙이 끄다 진짜 방금 전에 완전 보기 없이 빙이었어 진짜로 완전 빙이었어 방금 전에 진짜로 아니 봐봐 에이 새끼들 던진다 느낌 존나 빠깽각이네 이 새끼들 슬슬 용서할 수가 없네 이 킬이지? 잘 먹었고 지금 피오라 이 킬 이 킬 이 킬 이 킬 이 킬 이 킬 이 킬 이 킬 이 킬 이 킬 이 킬 이 킬 이 킬 이 킬 이 킬 이 킬 이 킬 코카코라가 방금 딴 거 마신거 그런 기분이야 뭐냐 방금 아니 구겸아 이걸 집어쳐 번지냐 하지만 중재캐리 좋구요 퓨라 뭐 반격이야 저게 야 티모가 버섯을 던지고 그러냐 얘들아 진짜로 야 티모가 버섯을 던지고 그러냐 이발이거 뭐 하아 세상 말쓰구만 그런게 왜 필요해 티모를 한번 가야되긴 가야되나 이번 시즌 다이아가 자이랑 듀연덕 안된다는데 형 어차피 거의 맨날 날밤인데 그문이 버리자 그문 아 아 아 아 아 아니 이 새끼들도 김치오픈 아니 아니 님들아 연다면서요 아 이거 이겨도 이긴거 같지가 않아 완전 멋진 대사가 떠올랐었는데 케이틀은 아리 리포트 좀 게임 안함 케이틀아 너도 리포트 해야할 것 같아 해보니깐 아리만 리포트 해야할게 아니라 케이틀아 내가 보기엔 너도 리포트 해야해 팀원 멘탈을 부셨어 처음부터 그렇게 죽으면 되냐 덧밟고 끌리고 난리나고 어? 케이틀 피오라 디오야? 케이틀 피오라 케이틀 피오라 디오야? 아 진짜? 이거 아주 씹새끼들인데 케이틀 피오라 디오면은 지금 이거 완전 그냥 케이틀 피오라 케이틀 피오라 deckey 케이틀 피오야 전원컵 날까 저거 Iron one 600은 안되겠다 어 두끼가 어디서 한번 먹었냐? 두끼가 한번 먹었냐? 왜 남아 때리냐 이거 아니야 아니야 아 이거 헬드라고 믿어야지 하얀색 불초 부족하시네 빨빨리 눈빛 바라스 진짜 착하다 바라스 진짜 착하네요 어 저게 안죽어? 아 그거 안죽어 썼냐? 뭔 표식인지 모르겠네 금문아 너 어차피 너 엠창 인생이지 이런 말 조심하나? 에헹 안되지롱 안되지롱 어 너 내일 워치지마 너 일대로 쳤다면서 내일 그러니까 오늘 넘어가는데 너 감모가겠네 이거 어 다시 감모 한번 가야겠다 안되겠다 이거 감모 아 티모 여러분들 티모가 버섯 던지는 그런 말세라면서요 세상에 지금 여러분들 티모가 버섯을 던진다는 그런 세상에 말세가 왔다면서 내가 한번 보러 가긴 해야겠네 아니 티모가 스스로 서버 스스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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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혀